김치아 김치아 괜찮아? 넌 괜찮아? 같은 데 없어? 응, 나야 뭐 너 여기 얼굴 빨개 어디? 여기 괜찮아? 뭔 같은데? 저거 있잖아 응? 그 나라 너는 혹시 좋아하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? 안 돼! 지금도 너무 예쁘잖아 아까워서 전쟁 끝나면 우리 다시 학교 돌아가잖아 무사히 돌아가면 나랑 사귈래 나라 나라야 널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저기 나라야 그 혹시 응? 밤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으스스스 아휴 그냥 쫌쫌쫌 스스스스스 아허 잘 잤어? 아무튼 넍 흥 엠 엠 엠 엠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